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처럼 낮에 낮잠을 줬어요 피곤하다 보니까 쓰르르 나도 모르게 그냥 거의 쓰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네요 날씨가 더우니깐 더욱더 몸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긴장감도 풀리는 것 같고 쉴때 쉬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또 낮잠도 자고 좀 쉬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주말에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화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동화게임 요즘 동화게임이들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 동화게임 힘들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또 뭐냐 국민연금 같이 국민연금과 같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900조 정도의 국민연금이 있는데 한국 주식을 더 줄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이인데 2027년까지죠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4%로 14% 줄이기로 했어요 줄이기로 했고 올해 말 기준인데 16.3%로 작년 국내 주식 비중을 5년 만에 한 2.3%포인트 가량 줄이기로 한 거예요 줄이기로 했고 해외 주식 비중은 현재 28% 수준에서 2027년 40.3% 정도로 이렇게 높이기로 하는 겁니다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928조 원 정도의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수급제에 돈을 내주기 위해서 보유자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을 미리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일단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위는 27일 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이거를 심의 의결을 합니다 23년에서 2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기자산 그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내놓는 5년 단위의 운용 전략이다 5년 단위 5년 단위의 운용 전략인데 이날 결정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금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2027년 14.0%로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난해 그 자산배물안에서 2026년까지 14.5%까지 줄이기로 했어요 했는데 1년 반 만에 그 비중을 한 5.0%까지 더 낮추겠다는 거야 더 낮추겠다 그래서 올해 말에 그 16.3%에 정한 국내 주식 비중이 2027년까지 한 14%로 줄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64조 9천억에서 한 192조 한 27조 192조 원으로 해서 한 27조 한 천억 정도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해외 주식 비중은 지난해 그 자산배물안에서 2026년까지 한 38.5%로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올해 자산배물안에서 2027년까지 한 40.3%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40.3%로 그래서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주식 비중은 평균 27.5%다 27.8% 여정되고 국내 채권 비중은 26년에 24.7%로 17.7%에서 27년에는 22.9%로 이제는 하향조정 작가입니다 채권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채권 비중이 26년과 27년 모두 8%대로 유지를 했고요 부동산 등 대체 투자 기중이 14.3%에서 14.8%로 대체 투자는 0.5%포인트 높아지는 거죠 일단은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줄이는 대신에 해외 주식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뭐냐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하네요 그게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도 주요한 원인이란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또 국내 증시가 이제 막 또 효청할 수 있겠죠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국내 주식은 주식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향후 충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구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신이 의결한 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 배분안에 따르니깐 아까 말한 것처럼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6.45%에 그쳤어요 반면 해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18.78%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과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 해외 자산의 수익률이 국내 자산 대비 두세 배 위에 있다고 밝혔고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그 채권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원달러 환율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할 때 환 해치를 하지 않고 현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는데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외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고령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아직까지 국민연금 납입자가 많아가지고 기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죠 그럼 기금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서 연금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가 증가 시장 코스닥에서 상장사 시가총액 6.3%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 모듈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향후 기금 유동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충격에 이제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보니까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규모가 928조 정도 된다고 하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8월 추산한 전망에 따르니까 연금 적립금은 2038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39년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2039년부터는 줄어들 거다 2038년이 이때가 피크치겠다 한 1072조 정도 보는가 봐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평균 16.3에서 2027년까지 한 14%로 단계적으로 줄어나가기로 했지만 그 연금이 당장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투자 비중 그 자체는 감소하더라도 기금의 규모 자체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164조 9천억에서 2027년에는 192조 원으로 해가지고 한 27조 원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 정도 하여튼 다만 2027년에도 국내 주식 비중이 올해처럼 16.3%로 유지됐다면은 국내 주식 투자액은 한 223조 6천억 정도로 올해 대비했을 때 한 58조 7천억 정도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는 속도가 완만한 만큼 개인 투자들에 우려하는 만큼의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원 중에 다만 그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에 이번 자산배공 결정이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거다 그런 분석도 있고 연금의 그 기금의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34.5%에서 27년에는 22.9%로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듭니다 채권 투자액은 올해 348조 1천억 원대에서 당장 내년에 347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들죠 27년에는 314조 1천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국내 주식을 줄인다 주문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때 가봐야겠죠 하여튼 뭐 주식을 줄인다는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동학기비들이 상당히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고 좀 답답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게 한번 주식 내다 팔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주가 빠지는 거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빠진 거죠 하여튼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으면은 하여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요